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은 오늘 많은 신문들이 자세히 안 다뤘네요.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네요. 도이치 주가 조작사건은 연석열 대통령이 결혼하시기 이전입니다. 이전 사건인데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이 문화일보가 자세히 다뤘네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김건희 여사의 맹위 계좌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동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처녀 시절에 맡긴 본인과 어머니의 계좌가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부양을 하는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법원이 좀 아리숭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권호수 전 도이치 모터스의 장 1심 판결문에 적시 김건희 여사 맹위 3개 어머니 최씨 맹위 1개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이 됐고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인지 및 관여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그거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한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전 정권 2년간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이번에 좀 자세히 한 번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문활부 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법원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세 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가운데 중 3개가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김건희 여사가 처녀 시절에 그것을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지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 계좌가 이용이 된 겁니다. 이 계좌가 동원된 주가 조작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기자도 굉장히 이렇게 어느 편에 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쓸려고 문화일보 기자가 노력을 했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10일 선거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 세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에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 조정한 것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세 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한 개를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론하기 이전 사건입니다. 2012년에 개론했으니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 주가 조작을 하는 주범이죠. 주가 조작 감단자 민모 씨 사여 오고 간 주가 조작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언급했다. 2010년 11월 1일 두 사람 사이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김 씨, 준비시킬게요 민 씨, 매도하라에 김 씨 등의 문자메시가 오고 간 직후에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사용된 김건희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가 주가 조작실의 시세 조정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1심에서 판단했다.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고 이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계좌가 당시 권호수 전 회장 또는 시세 조정 세력에 이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영된 계좌로 볼 수 있다. 시세 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그런 계좌 3개하고 장모면의의 계좌 1개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번 사건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오늘 문화일보 내용을 보고 사실 여부가 어떤지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루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가를 조작한 김 씨와 민 씨가 문자매수일 주고받은 직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의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정권사에 전하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입니다. 이 매도 물량은 민 씨의 정권 계좌로 매수됐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중 남은 두 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 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의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이 두 개의 계좌가 주가 조작범인 김 씨를 비롯한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맹의의 계좌 한 개는 권우수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 계좌 행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네 개의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 주가 조작 시기에 등장한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 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계하지 않았다고 한 김건희 역사의 해명과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재를 대선에서 어떻게 잘 이용을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은 재판부의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단히 중요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를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한번 사안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주포 이모식에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게 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실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다. 주가 조작실에게 계좌를 빌려준 양 60명 가운데 1단계와 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뿐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료 의혹은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명쾌한 그런 결론은 안 되겠네요.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네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도움이 되는 걸 알고도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진의 연락을 주고받은 지 시세 조정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맹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 사건의 전체 내용인데 일지를 보니까 이게 2021년도 대선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시점이 2012년 3월입니다. 그 이전인 201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 2억 원치 액면가 인수 2013년 7월 그 다음 2013년에 경찰 도이치모트 주가 조작 의혹 내사면 무혐의 종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어쨌든 재판부가 뭐 그런 검찰 그런 점검을 제시해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 내렸으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뭐 전혀 시절 일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죠. 미래를 잘 살려면 과거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라는 것이 과거 연장선상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것은 다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